여기는 런던고라니의 뉴스농장입니다 여기 에코프로, 에코프로BM 이 두 개 시청 합치면 이미 현대차랑 맞먹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기도 했지만 워낙 주주분들이 여의도 기관들을 적대시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중립적인 사람들 대상으로 제가 의견을 좀 취합을 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가 지난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로 급락을 했고 평소처럼 그냥 일상적인 공매도 공격에 대해서 지금 FOMC도 있고 하니까 또 최근에 체력이 살짝 소진된 개인들이 일시적으로 전열이 조금 흔들렸나 보다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왜 금요일 날 그렇게 대량 매도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토요일 날 전국민이 불토에 쉬고 있는 저녁 TV조선 저녁뉴스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검찰과 금융당국이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전설의 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수단하고 금융이 특사경이 합동으로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사실도 단독 보도 내용에 나왔습니다 일단 이거부터가 조금 이례적인 게 보통 금융이 특사경에서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검찰의 고발 조치를 하면 검찰이 그때 가서 다시 수사를 하는데 이걸 이번에 일명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사안이 대단히 중대하다고 보고 신속한 공조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거죠 아 물론 금융이 특사경 즉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조직 안에도 남부지검 합수단에서 파견 나온 수사관들이 함께 있습니다 다만 금융이 특사경은 압수수색에 대한 권한은 없고요 일종의 인지수사라고 해가지고 내사 정도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검찰의 고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만 이번처럼 패스트트랙으로 공조수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보도에서 금융이 특사경은 기존 기소 사건과 별개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추가로 파악하고 라는 이 문구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은 기존 이동채 회장의 기소권하고는 다른 사건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이동채 회장 및 몇몇 임직원 내부 정보 이용 관련된 판결은 이미 1심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추가 기소가 아니라 또 다른 에코프로 직원들의 다른 건으로 걸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이거는 에코프로 기업 자체랑은 상관이 없는 직원 개개인의 일탈에 관련된 거니까 아이씨 별거 아니네 악재로서의 영향력 하루짜리로 끝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앞에 이동채 회장 기소권하고는 다른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그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그렇죠 별건 근데 다들 아시죠? 검찰 수사기법 중에서 별건 수사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별건이 결국 어디를 향하는 칼날이 되는지를 다 아시죠? 일단 이건 에코프로 측의 입장 표명이 확실히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에코프로 직원들이 자기네랑 계약 관계에 있는 거래처들 예를 들면 많죠? 양극제니, 니켈, 망강 같은 소재 기업들 하여튼 많은 그런 벤더들을 통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관련 기업에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게 현재 소속이 에코프로 직원들이라 에코프로에 대한 검찰하고 금융위 특사경 합동 압수수색이라는 이름으로 보도가 나왔다 이러면 이제 정말 해피한 케이스가 되겠죠 게다가 2021년 그 건에 대한 추가 건이다 그러면서도 이동재 회장하고 분리됐다 이러면 이제 더더욱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공시든 보도자료든 하여튼 에코프로가 최대한 빠르게 이번 압수수색은 회사와는 관계없는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왜 아직 안 하고 있을까 그리고 압수수색을 16, 17일 이틀에 걸쳐서 나갔다는데 목요일, 금요일 동안 거기 회사 직원들이 몇 명인데 그리고 압수수색하면 한두 명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본고차 한 다섯 대 와가지고 박스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난리 나는데 그 대로변에 있어요 에코프로비의 본사 입구가 바로 버스정류장 옆이란 말이야 그렇게 보는 눈도 많은 그런 상황에서 왜 이게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토요일에 그것도 TV조선 전용 뉴스에 단독으로 소개가 됐는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여기에 대해서 TV조선 측은 임직원들의 이상 주식거래 징후를 발견한 한국거래소의 통보로 금융위 특사경위 수사에 착수한 건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니 한국거래소가 무슨 이상 주식거래 정황만 포착하는 업무 전문으로 하는데도 아니고 왜 하필 에코프로인가 이게 이제 누가 제보를 한 게 아닌가 또 그럼 이거 에코프로 측에서 알아보니까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 이렇게 꼬리 자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저렇게 뜸을 들이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도 아직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 정보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그걸 이용한 임직원들 그리고 에코프로 기업 자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고 만약에 조사해 보니까 아직 안 나온 대규모 계약 공시나 이런 호재성 미공개 정보가 있었으면 다행이야 근데 그거를 자기네끼리만 알았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그런 것조차 없었어 보니까 그때는 또 실체 없는 폭탄돈 돌리기 식으로 버블이 형성돼가지고 지금 주가가 터무니없다는 이런 지적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 둘 다 외국인들하고 연기금이 극혐하는 두 가지죠 그리고 내부자들이 매도했다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과거 현대차 애플카 회법솔 그때 현대차 임직원들 다 24만원에서 26만원 사이에 다 던졌는데 그거 동학개미들이 다 받아먹고 결국 28만원까지 올렸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지금 주가 얼마죠? 그리고 하이브 때 BTS 멤버들이 30만원 후반대에서 다 던졌는데 그때 증권사 목표가 50만 2천원 그거 보고 그 물량 그대로 받아먹을 줄인이들 나중에 배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 기업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하는 내부 직원들도 수익 났으면 팔고 올랐으면 차익 실현하고 심지어 거기 내부 정보까지 이용해서 팔 타이밍 잡아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왜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이 자꾸 저한테 공부 좀 쳐하라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렇게 계속 사기만 하다가 왜 배 터져 죽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또 공매도 세력이 급했나 보다 또 뭐 이거는 여의도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결탁하는 음모다 음모로는 좀 제발 왁싱 하라고요 아니면 뭐 또 지난 신라젠이랑 한미약품 그때가 떠오른다고 이제 완전히 다 끝났다고 이렇게 좀 양극단적으로 좀 생각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예측보다 대응이라고 당장 이제 내일 개장하면 그때부터 대응을 하면 됩니다 대신 그럼 대응을 하려면 총알이 있어야죠 바로 예수금 그리고 현금 벌써부터 제 댓글에다가 뭐 개관들이랑 결탁해가지고 아주 그냥 떨어뜨리려고 발락을 하는구나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공부 더 해보면 그런 소리 안 나올 거다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오늘 부동산 가서 집을 금매로 내놨대 그래서 전 재산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들어 올린다 이 정도면 거의 진짜 광기의 끝 아닌가요? 진짜 이걸 보면 저는 그게 생각나요 그 이별의 다섯 가지 단계 있죠 부정, 분노, 타협, 그 다음에 우울 및 수용 이거 있잖아요 물론 이번에 에코프로우 하고 반드시 이별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슬픔의 5단계라고 칩시다 그러면 먼저 부정 이게 바로 이제 에코프로우 압수수색이라는 팩트에 대해서 이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다 압수수색 한 적이 없을 것이다 아니면 압수수색 2021년에 한 거 이번에 재탕뉴스다 이러면 이제 그게 부정이고 그 다음 분노는 중국하고 여의도 음모론 나오고 또 영부인의 한동훈의 최근에는 보니까 일본도 여기 나오던데 일본의 계략이다 어쩌고 이렇게까지 가더라고요 그 다음 이 나라는 개인이 돈 버는 꼴을 못 번다 이번 기회에 아예 무차입 공매도도 싹 다 조져라 이렇게 주제에서 벗어나까지 화를 내는 게 그게 분노 단계 그 다음은 이제 타협 요 단계가 되면은 이제 슬슬 게시판 같은데 아 이제라도 정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 지금 조금 물탈 돈이 있는데 손이 안 나가네요 어떻게든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타협이야 그리고 이제 우울 및 수용 단계 가면은 뻔하죠 여보 미안해 엄마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그리고 이제 더러워서 이민 간다 아니면 내가 다시 주식을 하면은 뭐 남자들의 경우는 여자분들의 경우는 머리털을 내가 다 뽑는다 뭐 이 정도 이제 가는 거죠 그래야 그 사이클이 끝이나 진작에 좀 현실로 수용하고 대응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대비가 돼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은 위험자산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한 자산에 그렇게 올인 하겠습니까 근데 참 군대에서 보면은 아예 여친이 없는 상태에서 군대에 온 애들은 뭐 그냥 중간이라도 가는데 물론 이제 제일 부러운 애들은 여친이 있는데 사이도 좋은 상태에서 군대 와 가지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편지 선물 면회 막 이런 거 오고 가고 그러면 이제 제일 그게 군대 생활에 해피하죠 근데 최악은 여친이 있는데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여친이 약간 좀 멘탈이 좀 언스테이블 해 가지고 전화 한번 할 때마다 어느 날은 막 사랑한 데 했다가 어느 날은 막 지금 약 먹고 죽을 거라고 했다가 막 이러면 진짜 군대에 있는 사람 미치거든요 이거 하여튼 그래서 아예 여친 없는 애들은 속이 편하다 그게 바로 증시에서 무주식이 상팔자 그 말 이거죠 뭐 근데 이번 에코프로 검찰 특사경 합동합수수색이라는 재료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이런 류의 리스크를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들은 어 또 바겐세일이네 아주 그냥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안 뺏긴다 물량 지킵시다 이럴 때 물량 늘립시다 이게 개인이면은 외국인들은 아 이런 리스크는 쳐다보도 보지 말자 이게 외국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나 재벌이나 그룹사도 아니라 개별기업 그것도 코스닥 상장사급인 그 회사를 이틀 동안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는 거는 이거는 판사도 그냥 야 그래 니네가 하도 그렇게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가서 뭐라도 물어와 봐라 이렇게 내준 게 아니라고요 이게 하여튼 외국인들은 이렇게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사유로 해당 국가 수사기관이 민간기업을 규제하거나 잡아주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정말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해당국의 정서나 정치 분위기나 이런 거를 파악하려면 정말 주식 종목 하나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지난 그 네이버 압수수색 때 보세요 당연히 다음날 하한가 갔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코리아의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인데 미국으로 치면은 구글 같은 그런 기업이 왜 부동산 용도 변경 허가를 위해서 시청에다 광고비를 우회까지 해가지고 뇌물을 줬냐 도대체 이게 뭔 정황인가 아무런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거 관련해가지고 에코프로 수급으로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겠는데 올 초 연초 랠리 그러니까 우리 런던고라니의 뉴스 농장 퓨셜로 음력 산타랠리 때 그때 외국인 대량 매수세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에코프로 20만원까지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기관들은 계속 팔았고요 다음 2월 중순에서 최근까지 개인들이 외국인들 바통 이어받아가지고 지난주 44만원까지 올렸다가 금요일작에 한번 과당을 했죠 외국인 지분율은 1월 상승장 초반에 6.8%였던 게 주가 20만원 부근에서 14.4%까지 거의 지분율 2배 넘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외국인 지분율 8%대 기존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고 아마도 이번 사건으로 이전 지분율을 다시 깨고 외국인 지분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기관들은 이미 주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공매도든 그냥 매도든 후두를 패고만 있었고요 그 내막은 음모론부터 3% 끼어들고 난리인데 의외로 심플하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보여? 돈 벌기 위해서 수익 내려고 그렇잖아요 주식이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팔면 바로 수익 나는데 그걸 왜 안 팔아? 안 파는 것도 이상한 거고 반대로 지금 가진 주식은 없지만 너무 비싸서 지금 사서 오르면 먹는 것보다 누가 봐도 공매도 쳐서 하방으로 먹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으면 쇼치는 거고 기관들 그러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근데 이 에코프로 수급에서 보면은 최근에 뭐 다들 아시지만 개인은 계속 사고 외국인하고 연기금, 사모펀드, 금융투자 다 그냥 내리 줄 매도였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여기 보면은 기타 법인 이 혼자 유일하게 계속 에코프로 줄 매수를 이어나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반대 포지션 그러니까 개인 포지션을 뒷받침해 준 애들이 기타 법인인데 그럼 그 기타 법인이 바로 뭐냐 크게 이제 기타 법인은 국가와 법인회사로 나뉩니다 국가에는 우정사업본부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대표적이고요 다른 쪽 이제 법인회사는 은행증권 보험 이런 금융권 제외한 일반 기업 제조업체들까지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지난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때도 봤지만 그런 일반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주식 거래를 한다 이거 다 기타 법인에 잡힙니다 근데 그런 일반 기업은 정말 소규모에 속하고요 국내 증권시장 기타 법인의 대부분은 우정사업본부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당연히 옛날부터 통신과 전자거래 이쪽에 특화된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전화도 없던 시절에 당장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큰아들한테 할아버지가 유독하니까 내려와라 이런 거 우체국 가서 전보 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우정사업본부가 또 특화된 게 바로 프로그램 차익거래 이거 일종의 소확수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수익을 내는 그런 게 특징인데 그런 우정사업본부가 명색이 기타 법인 분류코드에서 국가기관인데 지금 이렇게 검찰하고 금융위 특사경위 합동압수수색까지 한 그리고 대대적인 보도까지 나온 이런 종목을 과연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래봤자 우정사업본부 그깨 거 그야말로 기타 등등 기타 법인 별거 아니지 않냐고요? 우정사업본부 운용자금이 국민연금 다음으로 국내 2위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예금사업단 운용자산이 84조원 그리고 보험사업단 58조 합치면 총 자산규모가 140조원이 넘어요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우리 런던고라니의 뉴스 농장 가족이 되시면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제가 여러분들이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3월 20일 월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먼저 산업보가 2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하는데 하여튼 당장 이날은 전혀 관심을 못 받겠지만 계속 친환경차 보급 대수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 이게 충전소랑 인프라가 따라가는데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영향을 주고 받으니까요 다음 내일 중기부가 중기부 직원 대상 챗GPT 활용 특강 행사를 개최합니다 아 이거 뉴스 기사에 도배가 되기 좋죠 그림도 찍기 좋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챗GPT 교육받는데 무슨 무슨 질문을 넣었더니 챗GPT가 뭐라고 답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요 다음 내일 해수부가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라는 보도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된 국내 K-시푸드 이쪽이 증시 테마에서 주인공이죠 다음 증시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지금 미국 쪽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모멘텀을 찾아봐야 되는데 내일 우선 중국의 FMC라고 할 수 있는 인민은행 LPR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은 오전 10시 15분에 나오는데 아 글쎄요 중국은 사실상 인하 정도는 나와야 호재인데 지금 유럽하고 미국하고 저렇게 각종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로 금리 인상 밀어붙이는 분위기에서 중국도 사실 뭐 헝다에다가 뭐에다가 부동산 관련 부시 채권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금리 인상을 과연 밀어붙일 수 있을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내일 또 마침 중국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에 국빈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또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중국 정세의 전문가들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러우전쟁 끝나면 바로 중국이 대만 쳐들어가는 순서다 뭐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선전포고라도 하고 협상 테이블이라도 대만 총통을 끌어낼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다음 우리 케이증시 내일 월요일 일정을 보면은 하나스펙 27호랑 삼성 FN 리츠가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에 나서고요 그 다음에 범 LG가에서 이번에 만든 벤처 투자 하우스 LB인베스트먼트가 내일부터 이틀간 공모 청약에 들어갑니다 지금 미국에서 SVB 사태가 벤처 투자 전문 은행에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이 와중에 참 여기도 어떻게 될지 그러나 재벌 걱정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 뭐 빈살만 형님 탈모인데 어떻게 막 이거 걱정하고 비슷한 걱정이니까 불필요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역시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 한 편 보셨으면 다른 한 편도 의리로다가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 새로운 한 편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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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